안녕하세요 엑소옥2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5월 15일 저녁 8시 33분경에 일본 지바현 또 남부입니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0km인데요 벌써 지금 계속해서 군발 지진입니다 지금 총 8번 났죠 지금까지 오늘 5월 15일 하루에만요 이 전의 지진을 보면 이 전의 지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바라키현입니다 이바라키현의 4.5 강진이죠 8시 4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지바현 두 번째 지바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부 세 번째 지바현 네 번째 지바현입니다 또 지진이 났고요 다섯 번째 지바현 오늘 하루에만 다섯 번이나 군발 지진이 지바현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도쿄도와 가깝기 때문에 도쿄도 수도권 지역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확산될까 걱정이고요 맨 처음에 오늘 5월 15일 날 지진은 이제 구마모토현 말씀드렸죠 이게 활성 단층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희나구 단층대와 후타까와 단층대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희나구 단층대 그 다음에 후타까와 단층대를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아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아소 화산으로 그 다음에 오이다 그 다음에 에이메해안 시코코가 있죠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지바현의 군발 지진이 또 났고요 그 다음에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났는데 전세계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미국의 USGS인데 여기는 4.7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USGS에서는 4.7 여기 이바라키현의 하사키입니다 하사키에서 북동쪽 100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됐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기존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뜨고 있죠 지금 필리핀 오늘 4.6 특이한 양상은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미 쪽의 지진 상황하고의 연관성을 보고서 인도네시아 쪽이 지진이 날 걸로 보온 특별한 뉴 칼레도니아하고 뉴질랜드 이거는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말씀드렸었죠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이제 과거 동일반대 지진 당시에도 미야기현이라든지 후쿠시마와의 연관성 지금 2021년도 역시 뉴질랜드 3월 5일이었죠 8.1 지진이 나 이후에 3월 20일 날 역시 보름 뒤에 7점대 지진이 나고 나서 또 계속해서 미야기현의 강진과 후쿠시마 그렇게 봤을 때는 미바라키현을 그나마 조금은 뉴질랜드와 연관성을 조금 본다 그 정도 하지만 역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후쿠시마라든지 미나미 더워쿠 쪽에 미야기현 아니면 후쿠시마가 아니라는 지인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글쎄요 지금 전혀 지진의 양상과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북쪽에는 지금 알류산 열도와 쿠를렬도가 지금 캄차카쪽하고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캄차카쪽에서 오늘 그 4점의 지진이 있었죠 이렇게 캄차카와 알류산이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이때는 아우모리라든지 후쿠시마 쪽에 뭐 뭐 어제처럼 호카이도의 루모이라든지 아니면 히타카 뭐 이런 일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계속 지금 진상이 뭐 죄송하지만 계속 반복된 왜냐하면 지금 어떤 어느정도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멕시코는 이게 좀 불안하네요 과거의 데이터상 물론 이제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4.3인데 자 그때 그 일본과의 삼각형 그때 말씀드렸죠 삼각형 라인 기억하시는 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멕시코와 제펜과의 그 바누아뚜 라든지 이쪽 남태평양에서의 삼각형 말씀드렸던 그게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바라키 하사키 지금 멕시코죠 여기는 저기 요번에는 뉴칼레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어떤 그 지진의 양상을 봤을 때는 다시 재펜을 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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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서 일본을 한 번 더 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바라키 하사키 쪽에서 한 번 더 지진이 나되 더 강진이 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과거의 데이터 지금 최근의 양상은 여기는 오클라호마 쪽 아닌가요 텍사스 그래 여기 텍사스 오클라호마 그쪽입니다 여기는 인위적인 지진 그 셰일가스라든지 그런 인위적인 지진 관련된 그 지역 뉴멕시코 특별한 뭐 특이지만 저는 그 다시 말씀드린 텍사스 저기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 날 걸 사실 예상을 했어요 솔직히 여기서 어제 어제 정도나 오늘 이 캘리포니아 LA라든지 저기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오리곤 쪽이라든지 하여튼 샌안드리아스 캘리포니아 쪽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였죠 더 나아가서는 뭐 진짜 뭐 최근에 오리곤에서의 강진이 뭐 조금 지났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애틀 쪽에 어떤 큰 강진에 의한 빅원이 뭐 빅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쳐서 이게 그 지진해일이 시애틀 쪽을 좀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그건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쪽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조사한 데이터 하고는 조금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이 지금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그냥 일본하고 인도네시아 정도 저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 근데 그것도 특별히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라든지 일본 쪽은 데이터와가 좀 맞게 흘러갔지만 일본의 양상이 너무 글쎄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진상 맞을 때 아까 봤죠 이탈리아 여기 거기죠 치퍼렛도 4.1 그래서 여기가 특별히 뭐 특별한 뭐 특이 사항이 없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된 반복된 얘기지만 특이 사항은 없고 하여튼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지켜볼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입니다 제 눈에 띄는 건 멕시코와의 삼각형 라인을 그리는 거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서큘레이션 치고 치고 치는 이런 삼각형 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멕시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 그 재팬을 다시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에서 잠시 멕시코에 지진 난 거를 보면은 아 멕시코에 지진이 언제 났냐면은 지금 죄송합니다 저녁 8시 8분이죠 8시 8분이고 1번에는 8시 3분 8시 3분에 나고서 멕시코에서 8시 8분 5분 뒤에 났네요 멕시코에 그래서 지금 기존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 번 더 멕시코에서 제팬으로 더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양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제팬에서 3분에 나고 8시 그 다음에 그 8분인가 이렇게 5분 차로 나왔죠 멕시코를 쳤죠 그 나서 다시 멕시코에서 제팬을 치더라 라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를 봤을 때 주고받더라 과거의 데이터 상황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는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서 3.4가 또 났네요 텍사스에서 미국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보고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